저는 지금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로 단독 선수에 오른 황재민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.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요. 어떤 플레이가 잘 되셨나요? 오늘은 연습 라운딩이랑 홀을 돌 때 티샷을 드라이버보다는 유틸리티를 많이 쳤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시합 때도 계속 지키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전장이 좀 짧다고 말을 했는데 내일도 좋은 경기 보여주시고요. 사실 우리 황재민 선수가 6월 이후로부터는 커털락도 없고 1,2라운드보다는 3,4라운드에 더 큰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1라운드부터 좋은 경기를 보여줬잖아요.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딱히 변화보다 어제 좀 일찍 들어가서 쉬었던 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고 좀 일찍 쉬었거든요. 그거 외에는 같이 치는 플레이들이 또 편하게 해줘서 재밌게 쳤던 것 같아요. 어제 초복이었는데 삼계탕은 드셨어요? 낙지볶음 먹었습니다.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하러 일찍 들어가셨구나. 오늘 무지 더웠잖아요. 오늘도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. 내일도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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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